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4분을 35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고요. 코드번호 251270입니다. 어제 저항구간을 돌파를 했나 싶었는데 121선에서 저항을 막고 오히려 이탈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 사이에 온탕과 냉탕을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장마감이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지구간을 버텨주면서 살짝 아래꼬리를 달고 말아올리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탈을 한다라고 이 은봉이 이렇게 여기 이 상태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 조정이 있는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저항받고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래꼬리 좀 말아올려가지고 12만 7500원에서 마감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아래꼬리를 좀 말아올려가지고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주가를 좀 돌파를 해가지고 13만원 부근을 터치를 하고 좀 상승하는 상승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기대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 부분들로 조정을 살짝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리포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제2의 나라 세븐나잇이 투 흥행 이어갈까 이게 지금 넷마블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에요. 객관적인 시선. 주관적인 그런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상반기 최대 기대작인 제2의 나라가 4월 14일부터 사전예약에 돌입을 한다. 이제 신작들이 점점 나와준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 이 제2의 나라가 흥행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신작 부재에도 주요 게임 매출 반등으로 1분기가 전분기와 유사한 무난한 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시장이 된다.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지금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2분기부터는 매분기 제2의 나라,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 마블 퓨처 레볼루션 등 대형 신작들이 출시가 꾸준히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엔스소프트 등 주요 투자 회사 역시 올해 신작 출시를 통한 주가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넷마블 기업 가치는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1분기 전분기 유사한 무난한 실적 이거 기억하시고요. 넷마블의 기업 가치 이거 주목을 하세요. 그리고 1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유사한 6200억 원으로 전망이 된다. 1분기 출시 예정이든 NBA 2분기로 지연됨에 따라서 신작 출시는 없었으나 1분기가 전분기 대비해서 유사한 실적이 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신작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실적의 모멘텀이 최근에 좀 이뤘었던 거예요. 과거형이죠. 출시는 없었으나 북미 지역 7개의 대제 매출이 프로모션의 힘입어 반등을 했다. 세븐나이츠2 매출 옮기가 반영되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게임의 매출 감소로 상세하실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받고 또 원인들이 매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됐다. 그런데 세븐나이츠 라든가 다른 게임들이 좀 흥행을 하면서 1분기가 전분기에 유사한 그런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NBA 출시가 연주가 됐다. 신작 없는 1분기에 임금 인상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하죠.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을 할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던 부분들인데 임금을 인상을 시켜주면서 지금 IT업계가 임금 인상을 엄청나게 시켜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력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좀 불가피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임금 인상과 신작 지연을 반영해서 올해 영업이익 주정치를 하향을 한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것되고 IP 사용료 주고 지식재산권 운용료 다 주고 임금이 부담이 늘어나가지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될 거다. 자체 IP인 세븐나이츠가 흥행을 해가지고 그래도 괜찮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자체 IP에서 다른 지식재산권만큼 주는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임금이 삶이 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추정치를 하향을 했다. 근데 추정치를 예상을 이렇게 얘기할 만큼 여기서 포인트가 영업이익 주정치를 하향을 시킬 만큼 주가에 반영시킨 게 크게 없거든요. 크게 없어요. 주가에 반영시킨 게. 그러니까 이게 지네들 얘기로는 일단 그런 거죠. 영업이익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하향을 시켰다. 임금이 상을 통해서. 그걸 반영을 했었어야죠. 뭐 이거를 할 텐데 반영이 된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1분기의 신작이 좀 NBA 이런 2분기의 지연됨에 따라서 1분기 실적이 매출 전분기 대비해서 무난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임금이 상을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자 근데 여기서 2분기부터는 2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제2의 나라 세븐나이트, 레볼루션, 마블피철, 레볼루션 이런 대연 신작들이 꾸준하게 출시가 된다. 신작이 계속 출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대감들이 세븐나이트처럼. 자 신작 지연, 임금 인상으로 영업이익 주정치가 하향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상반기에 2분기부터 또 신작들이 흥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증권사들도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을 좀 훼손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뭐 영업이익 훼손이 걱정될 정도로 반영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신작이 어차피 신작이 계속 나와주니까 이제 사전예약에 돌입을 하고 사전예약의 흥행 여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약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흥행성이 좀 있냐 없냐 그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제작한 모바일 RPG 게임이다. 이게 영업이익 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내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 IP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식재산권을 좀 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영업이익의 대폭 증가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인건비 증강으로 조금 증가될 수 있겠다.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신작 출시가 없었지만 북미 지역에서 7개의 대체 매출이 반등을 하고 세븐나이츠2 매출도 양호를 했다. 일단 연봉이 인상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했지만 신작이 없어가지고 마케팅비도 감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난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이게 삼성증권에서 얘기한 게 이 부분들이 조금 냉정하게 진짜 주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이 기업을 냉철하게 분석한 그런 리포트가 아닌가 싶어요. 목표 주가를 조금 최근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엔시소프트 등등등 투자한 부분들이 목표 주가가 연속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조금 하락을 하향을 시키면서도 넷마블은 2, 4분기, 제2의 나라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등등 대형 신작들을 출시로 꾸준한 영업이익이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신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앞으로 주가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아래 꼬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로 기대가 된다.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가 좀 오늘 종가가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종가를 어디서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오늘 장마감한 이후에 영상이 좀 올라갈 텐데 내일 움직임들 보면서 내일 주가 시작하는 것 움직임을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대응을 잡으시면 돼요. 이번에 좀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상승을 돌파를 못한다라고 해서 주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잡으시면 됩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박스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박스권은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박스권 박스권을 확대를 시켰죠. 한 번은 박스권은 이 부분들 여기 이 부분에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반등이 나오는지 여기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박스권을 보시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든지 높이시든지 높이시든지 장, 오후장에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용재서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리뉴얼이 됐거든요. 여기 무료수천 종목 하단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이렇게 쭉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있죠. 3월 26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쭉 내려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우리 투자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9시가 되면 미래에서 벤처투자 현재가 9,450원 1창업표가 9,730원 손절가 9,10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지노믹트리 현재가 12,400원 1창업표가 12,750원 손절가 11,800원 그리고 9시 2분에 지어소프트 현재가 21,600원 1창업표가 22,250원 손절가 24,4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새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에 따라서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효과도 보여드리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여줍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지노믹트리 그리고 지어소프트 보여준목이다 이렇게 또 장중에 댓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수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 하루 데이트레이딩으로 딱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수익을 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목표가랑 손절가 잘 지켜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면서 자, 결과 정리 이렇게 장이 종료가 되면 결과 정리 이렇게 한 4시 이후에 나옵니다. 미래에서 벤처투자 4% 그리고 지노믹트리 10% 그리고 지어소프트 3.8% 이런 식으로 그동안 무료추천드린 종목들, 내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보시면 수익난 종목들이 꽤 많긴 하지만 손절 마감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게 좋은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종목을 추천드릴 때 단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단타로 그날 바로 취급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빠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손실을 회복을 시키고 싶다. 빠르게 단타로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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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